이 커브는 어떤 오토바이길래 클러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요? 기어도 밟고 정답은 그 구조안에 있습니다. 스쿠터도 아니면서 스쿠터처럼 땡기면 가고 클러치가 없는데 기어를 또 넣을 수도 있어 기어도 있어 이 무슨 오토바일까? 엔진 안에 클러치가 스쿠터에 들어가는 클러치 하고 매뉴얼 바이크 들어가는 클러치 2개가 같이 들어갑니다. 엔진 크랭크축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게 원심클러치 스쿠터 구동계 안에 구멍이 나 있는 형식의 클러치가 있습니다 벨트가 걸려있는 바퀴 쪽에 있는 엔진에서 나오는 구동축에서 벨트를 따라서 뒷바퀴축 쪽에 큰 클러치 하우징 벨이 걸리는데 이게 원심클러치입니다 원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클러치 아우터가 밖에 하우징이 있고 그 안에 클러치가 나오는데 스프링이 걸려있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이 클러치가 점점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원심력이 커지죠 클러치가 여기에 붙어있는 스프링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얘가 하우징이 이렇게 있는 원통안을 꽉 채우겠죠 그러면 이게 붙으면서 구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모름지기 클러치는 동력을 온오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브 안에 보시면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측 원심클러치가 들어갑니다 시티 같은 경우에 보면 한번 엔진을 작업을 했거나 오토바이를 한번 막 뒤집어 엎어져서 세웠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스베로 치고 잘 안나가는 이유가 원심클러치는 건식클러치입니다 건식클러치 여기에는 오일이 들어가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모종에 오일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스쿠터는 똑같은 방식의 클러치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도 스쿠터와 같은 방식의 클러치인데 여기에 오일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슬립이 발생해서 시티가 오토바이 타다가도 이제 좀 잘 안나가고 막 그 뭐라케 해도 후가시를 줘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많진 않지만 드물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시티를 보시면은 여기에 클러치 플랫 매뉴얼 모터사이클에서는 원심클러치가 장착된 부분에 클러치가 없고 바로 톱니 기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왕관 기어 그 클러치 하우징 쪽으로 바로 동력을 전달해서 회전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중간에 다른 방식의 클러치를 하나 더 걸었는 거죠 바로 원심클러치 원심클러치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클러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회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연스럽게 원심력 때문에 클러치가 붙었다 동력이 전달되었다가 엔진 회전수를 낮추면은 클러치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러치를 잡을 필요가 없다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매뉴얼 바이크의 변속기와 그런 구동 클러치가 있는 바이크가 시티입니다 그 스쿠터에 클러치 두 개가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럼 클러치를 안 잡고 기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 사실은 클러치가 있습니다 클러치가 있는데 손으로 잡는 그 클러치 액츄레이터 그러니까 클러치를 릴리즈 시켜서 릴리즈가 뭐냐면 클러치를 띄워주는 클러치 이렇게 하우징에서 꽉 잡아서 이렇게 서로 헛돌지 못하도록 잡아 놓은 상태인데 이 간극을 살짝 띄워주는 릴리즈 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 릴리즈 장치들 끝에는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클러치가 헛돕니다 클러치가 헛돌 때가 이제 클러치를 잡았을 상태 레버를 잡았을 상태입니다 클러치 레버가 달려있고 손으로 클러치를 잡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시티, 커브 이 종류들의 바이크에는 기어 변속 페달을 밟죠 기어 변속 페달을 밟을 때 시프트 드럼 이라고 기어 이제 시프트 포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는 깊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밟아보면은 기어 변속을 하게 해주죠 그 기어 변속 해주는 그 포크에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기어 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은 클러치를 일부러 띄워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 페달 밟아서 기어를 넣었을 때 기어가 잘 들어가고 무사히 잘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커브 바이크도 레베 매칭을 할 수 있고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이 클러치 때문인데 레베 매칭은 이런 클러치의 특성 기어 페달을 체인지 페달을 밟고 있을 때는 클러치가 띄워져 있어요 페달을 놓으면 클러치가 다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점을 이용을 해서 기어를 내릴 때 레베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 원심 클러치가 있더라도 지금 기어가 중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공회전이 가능합니다 왕왕 되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레베 매칭을 하면서 이제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어요 이 구동 방식 문제 때문에 커브나 이런 계열의 바이크들은 엔진 해소소를 높인 다음에 기어를 연결하면 툭 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구동 방식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비밀, 이러한 구성 때문에 시티는 수동 바이크면서도 스쿠터와 같은 구동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간편하게 이렇게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자면 커브의 탄생은 혼다 창업주, 혼다 소유치로옹의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는 바이크입니다 혼다라는 바이크가 보면 실용적인 부분 상용적인 부분, 일상생활, 내 삶 가운데 하나임 포함되어 있는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생활용 바이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대표적인 게 시티고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가 보면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상업용 바이크들 쉽게 배달용 오토바이들이죠 배달용 오토바이, 상업용 오토바이, 스쿠터류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혼다가 굉장히 강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혼다 창업, 혼다의 그런 정신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이죠 다만 혼다는 이런 게 있어요 오토바이를 만들면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실용적이게는 만들지만 그 실용적이게가 어디까지나 오토바이를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 입장, 엔지니어 입장에서 실용적이게끔 만들지 실 사람들이 원했을 때 실용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상 그 오토바이는 엔지니어 입장 시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엔지니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해서 출시를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밴리 뭐 이제 110cc 인젝션 스쿠터인 밴리로 예를 들겠습니다 밴리도 원래는 그 커브처럼 세미 오토 방식의 매뉴얼 바이크 였었습니다 지금은 스쿠터로 바뀌었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밴리가 한자를 편니의 일본식 한자 발음이 밴리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편니 하다고 밴리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하는 밴리를 예로 들면은 브레이크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의 분량이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타다 보면 브레이크 스위치 특히 핸들 토시를 하거나 이러면은 브레이크가 살짝씩 걸리죠 그러면 브레이크 스위치가 떨어져서 브레이크 등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밴리가 경기 쪽에 마진이 좀 낮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부수적인 전자 장비 악세사리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딱 있는 만큼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아니면 핸드폰 충전기 이런 거를 달아 놓거나 배터리 충전이 잘 안됩니다 전기 계통에 문제가 무조건 생겨요 전기 계통에 여유 용량이 굉장히 낮은 바이크입니다 그게 뭐다? 혼다식 실용 정신입니다 아니 오토바이 즉 밴리의 전기적인 그런 마진 용량은 요 정도면 충분해 그래 혼다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가 충분해 더 그 이상은 과하니까 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이 정도 만들어주면은 니든 그냥 이거를 받아서 그냥 타기만 해 더 딴 거 하지마 뭐 다른 거 붙이지 마 뭐 약간 요런 식으로 오토바이를 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집도 셌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일단은 고런 부분에서 잠깐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도움되기보다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